강한 자만 살아있는 경북대 속보, 경북대 쪽문의 이누야샤 출연 와, 야동 보면서 공부하니깐 개잘되네 성적 욕구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폐홀의 딸인 폐홀을 보고 있네 카스테라 밑에 깔린 부분이 별미네 직감이 완전 쫀득쫀득 종이 같은 식감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염소 새끼도 아니고 종이를 왜 씹어먹노? 종이였어? 경북대는 어떤 곳일까? 사진 초보가 찍은 월미도 불꽃놀이 뭐지? 뭐야 이건? 지구 정말 어디 핵 터졌어요? 나 식당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 애들이 저 옆 사람 옷 개비스콘 크크크크 이러는 거 들었다 무신사에서 이뻐서 산 건데 기분 나빴다 파란색 있으면 하나씩 사서 기분 안 좋을 때 빨간 거, 좋을 때 파란 거 입어 너는 진짜? 지옥에서 온 펭수, 팩스 아무거나 보내라길래 내가 보낸 것 결과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다행히 다행히